아 네 여기는 헬리팩스에 있는 클리어워터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랍스터 사서 갈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랍스터 사서 구매했어요 그럼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되게 싸게 샀어요 14.73 저렴하게 샀고 일단은 숙소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터를 한번 더 쪄서 왔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요 대박 랍스터 살이 꽉 찼어 알 알 보이세요 알 내가 지금 에어비앤비라서 음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데우기만 했어요 근데 음 너무 맛있네요 헬로우 매장이 이렇게 매장 찍어 먹으려는데 랍스터가 14불짜리인데 너무 신선해서 너무 좋아요 저장 공간이 없어서 먹다가 음 음 확실히 얘들이 신선하다 보니까 살은 잘 빠지네요 으음 음 게랑 되게 비슷하네 흠 음 꼴이 없어 흠 흠 음 꼴이 없어 쓰레기렌 오 음 음 음 막 그리고 몸통 어떻게 먹지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집게가 되게 날카롭네 어떻게 먹지? 고춧가루 계란은 살이 없네 계란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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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빔람 계란 고춧가루 계란 계란 어 좋은 맛인데? 내가 왜 한 마리만 샀을까? 정권하게 한 마리만 샀어요 한 마리만 샀어요 사실 먹을 수 있는 부위가 뭔지 모르겠네 납스타를 처음 먹어봐서 개처럼 이거 안 먹겠지 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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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게 무지 지저분해보여도 현지인들도 아마 이렇게 먹을 겁니다 아 내가 개도 먹는 게 너무 귀찮고 손에 묻는 게 너무 싫어서 개도 잘 안 먹는데 랍스타를 이렇게 먹고 있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이래서 사람들은 랍스타를 다는구나 아 하나 남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마도 아마도 내장 고춧가루 랍스터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음~~ 음~~ 이건 먹주 안주로 남겨놔야겠어요 음 잘 먹었습니다 안녕~~ 녹화는 여기까지